룰루루루루 상쾌한 아침이네 어? 어머 어쩜이리 귀여울까? 어 정말 귀엽다 우와 안녕 진 응 왔어? 우와 그 강아지는 뭐야? 멍멍 우와 귀엽다 어디서 데려왔어? 응 출근길에 애견샵에서 분양받아왔어 몽몽하고 짖어서 몽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어때? 이름도 너무 귀엽다 그러게 이제 우리 봄보여서 키우는거야? 응 너희들이 괜찮다면 우리야 좋지 안그래 얘들아? 그래 고마워 얘들아 몽몽 이게 왜 잘 안된담 응? 드라이버가 떨어졌잖아 응? 너 아까 저기 있지 않았니? 아닌가? 몽아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 놀면 다쳐 몽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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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몽아 괜찮아? 엄마 놀랐잖아 근데 너 혹시 방금 낳았니? 몽몽 아아 그래 그렇다니까 이 강아지 뭔가 특별한게 분명해 글쎄 특별히 귀여운거 같긴 한데 진짜라니까 진 원래 주인들은 자기 개들이 다 특별해보인대 아 답답해 난 믿어 진 몽이는 정말 특별한 강아지인 것 같아 자 몽아 이거 한번 먹어봐 힘내 높이 점프하면 돼 정말 내가 잘못 봤나 맞아 세상에 초능력 강아지가 어디 있겠어 얼른 발명이나 마쳐야지 어? 진짜다 진짜 초능력 강아지였어 얘그라 이것 봐 빨리빨리 빨리 와봐 무슨 일이야 진 지금 저기 몽이가 장난감을 물고 날아서 어? 응가가 저렇게 큰 걸 보니 뭔가 능력이 있는 건 확실한가 봐 그러게 어떻게 자기 몸보다 큰 응가를 할 수가 있지 어 진 괜찮아? 아 몰라 괜찮은 걸까? 그러게 아무도 안 믿어주다니 너무해 몽아 넌 다른 아이들이 네 초능력을 알게 되는 게 싫은 거니? 몽몽 알겠어 당분간 비밀로 하자 몽 이리 와 귀여운 녀석 어쩜 이리 예쁠까? 음 됐다 이제 그만 들어가 볼까? 몽 천천히 가 몽아 몽몽몽몽 몽몽몽 어? 어? 몽몽몽 hebt 뭐야 이 똥강아지는 몽몽 에이 뭐야 Vad اض previously 으아 저리 안 가 어머 2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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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몸아 왜 그래 어서 가자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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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라 부정타겟을이 은행 절어야 되는데 말이야 어디 보자 그럼 가볼까 으흠 꼼짝 마라 여기 가방에 돈이란 돈은 모조리 쓰러져너라 역시 뭔가 있었어 봉아 넌 여기 꼼짝 말고 있어야 해 빨리빨리 서둘러 멈춰라 엥 뭐야 흠 호신용 가스총이군 이건 진짜라고 어 흠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야 어 큰일났다 그렇다면 어서 빨리빨리 담아 끄 살려주세요 이 은행에 있는 돈은 다 내 거야 으하하하하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어 이런 진의 벨트를 통해 소리가 전해지고 있어 안되겠다 어서 출동하자 출동이다 진 괜찮아 으응 이것들은 또 뭐야 꼼짝마 으 가까이 가질 못하겠잖아 어떡하지 이런 정말 큰일났다 하하하하하하 또 너냐 이 뚜껑아지 에잇 으앙 이거 완전 돌덩이잖아 이거 으아 으잇 조그만한 개 감안하지 않겠사 퐝 퐝 퐝 퐝 오 어머 예 아 추 아아악 그외물이다 우와 은행 터리벅 살려 어 도망가게 놔둘 순 없지 얍 얍 얍 잡았다 은행 터리벅 넌 체포됐어 으음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어림없다 의심해서 미안했지 그러게 이렇게 귀여운 녀석이 정말 슈퍼 강아지일 줄이야 내가 맞다고 했잖아 근데 정말 굉장한 강아지야 앞으로 우리 일을 많이 도와줬으면 하는데 정말 훌륭한 강아지 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우리 앞으로 본부에서 같이 일하자 몽아 그런데 진 몽이는 한 번 커지면 다시 작아지지는 않는 걸까? 글쎄 몽아 다시 작아질 수도 있어? 어? 되나봐 몽아 몽아 무슨 저런 변신이 다 있지? 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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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아